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연팀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매수에 대한 의문 계속 남아있을 것 같고 현금화를 하신 분들 현금 계속 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실 텐데 그거 왜 그런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라이브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해보면요.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는 떴는데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고점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횡보 중에서도 옆으로 가고 있는 횡보는 아니고 밑으로 살짝 밀리고 있는 횡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좀 뚫고 올라가줘야 우리가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구나 조금 버티려고 하는가 보다 싶을 텐데 결국 2700, 70포인트, 80포인트 언저리를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6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하락이 될 것이고 2770포인트가 뚫리고 올라가게 되면 돌파가 되면 상승이 당분간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요. 계속해서 우화향에서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슈가 당장 단기 악재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로 봐야 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조금은 부담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그런 여러가지 내용들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내려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여기서 버티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승하는 그림은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조금 매도하는 관점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매도할 종목이 없다면 현금을 일단 투입을 하지 않는 방면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지수는 계속해서 괴단식 하락의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괴난 짓이라고 하면 되겠죠. 괴난 행동이죠. 괴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정말로 괴난 행동이 아니라 정말 괴난 짓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일사료, 현대사료, 자연과 환경, 그리고 스펙까지 해가지고 총 5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20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 O&B부터 해서 지금은 DYD, 삼성 스펙 4호까지 총 20개의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처럼 천천히 천천히 조금 잊혀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잊혀져 가는 상황에서 후유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곡물 가격의 폭등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곡물 가격이 폭등했을 때 사료 관련주에는 수혜다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테마로 형성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페이퍼 코리아부터 해서 UST, 인포마크, 서울리거, 그리고 일진, 디스플까지 이렇게 5개의 기업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메지온까지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량, 유대나필, FDA 심사, 지연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역시나 제약파이오는 호불호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렇게 바로 폭락이 나와버리는 형태 때문에 저는 제약 관련주들은 괜히 잡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업들은 다시 회복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급등 나와있는 한일사료부터 볼 텐데요. 한일사료, 일단 상승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사료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식물, 곡물 가격에 올라오게 되면 사실 수혜다라고 하긴 조금은 그런데 어찌 됐든 그로 인해서 관련 테마로 형성이 되는 것은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지금 급등 나오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조금은 욕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일시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껏해봐야 이번 주 조금 상승 나오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조금 유지가 된다면 뭐 한 3천원에서 3,25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만 하더라도 지금 5,800만 주가 거래가 됐거든요. 5,900만 주가요. 그런데 매수 잔량에 60만 주밖에 없다. 그 말은 오늘 거래된 거에 비해서 사려고 되게 하는 잔량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 뭐 엄청나게 강하게 날아가긴 좀 힘들어요. 반대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점상 안가 날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38만 주인데 매수 잔량은 170만 주로 굉장히 많이 사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거래된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료는 오히려 품절주 60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된 기업이라서 날아가는 게 이렇게 강하게 날아가서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일사료는 그와는 좀 반대로 주식수가 매우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뭐 날아가기에는 조금 무겁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료 관련 줄 하더라도 현대사료는 조금 더 욕심 내셔서 가져가는 걸 저는 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테마가 끝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점상 아까 날아갔다는 것은 뭐 강하게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 3연상, 4연상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대사료 뭐 아직까지 메리트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사료는 조금 더 가져가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고 한일사료는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셔가지고 빨리 나오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이 나와 있고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과 환경은 왜 이렇게 급등이 되었는가 일단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청사 결정에 강세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으면 옮기게 되면은 뭐 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수혜주로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거론되었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대단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순 테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에 여러분들이 좀 속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런 테마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달려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면은 그 손실 누가 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괜한 손실을 만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따라 붙거나 욕심내서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테마들은 과감하게 버리시라라는 전략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오늘 급등 나오고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대동 이런 것들도 역시나 농업 기계 이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미래생명 자원 자원 관련주라든가 사료 관련주 이 쿠팡 사료 뭐 반려동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올라오고 있고요. 안내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정치 테마가 아직까지 기승을 부릴 뿐이지 시장에는 이렇다 할 만한 테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테마가 좀 일시적인 테마들이죠. 사료 관련 테마들 그런 거 뭐 유가 관련 테마들 그런 거 말고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때 저는 지수가 힘이 없다. 아직도 여전히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체력은 회복을 못했는데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허울 빠진다. 그러니까 거품이 조금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 빠지게 되면은 저는 2600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올라왔는데 종목이 허접스럽기 때문에 아 2600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던 시장 계속해서 우리는 돌다리 두들겨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위치인 만큼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뭔가 돌다리를 좀 두들겨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떨어졌던 것만큼만 떨어져 준다면 2000포인트까지만 밀린다면은 거의 뭐 올인에 가까운 매수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라고 해야 될지 그런 위기라고 해야 될지 그런 자리들이 와줄지 와줄지 않을지는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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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